이처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각종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열립니다. 대전에선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을 비롯해 5개 자치구별로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5일 대전 중앙로 1.1km 구간에선 어린이를 상징하는 노란 풍선으로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대전 오월드와 맥키스 컴퍼니, 백화점 세이, 갤러리아 타임월드 등 대전의 주요 기업들도 걸그룹 공연과 마술쇼, 클래식 공연 등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갖습니다.